전라북도가 제주, 부산과 함께 교육부의 지역혁신사업 예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.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국비 1,500억 원이 지원돼 테크노파크에 총괄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인재 양성과 취창업,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. 지역소멸대안사업인 교육부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으로 수도권 외에 11개 시도는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.